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위나 김정은의 이종 사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 국방부가 1급 비밀 접근을 왜 거부했느냐라는 걸 공개하면서 그 내용 뒤에다가 행정 판결문이라는 걸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판결문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적대 국가의 독재자의 친척이다라고 하면서 그 적대 국가가 어떤 적대 국가냐라는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나라와는 다른 북한의 적대적 성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라고 한다든지 또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보보 같다든지 이건 북한밖에 없거든요. 다음 그 개인의 프로필을 밝히는데 그 프로필이 거의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의 가족, 그 딸과 매우 유사합니다. 90년대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다 자기 이름을 고쳤고 지금도 법을 두려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로 우리가 보면 김정은의 이모의 딸, 즉 김정은의 이종 사천이 거의 프로필상으로 보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급 기밀이 공개를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일반인이 그렇게 정보를 공개 신청할 수가 있나요? 미국이 공개한 대화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광산업이 이제 정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1급 비밀 그 밑에 비밀 접근권은 미국이 다 허용해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의 딸, 이종 사촌이다, 유력하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딱 북한이다 또는 이종 사촌이라고 밝힌 건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프로필가 매우 근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말씀 들어보니까 김정은의 친척들, 그러니까 혈통들이 망명을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 보네요. 일단 이번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종 사촌, 그거는 김정은을 직접 부모처럼 스위스에서 뒷바라지, 돌봐주다가 김정은과 또 형 김정철을 둬두고 미국으로 망명한 가족이 미국에 있고요. 또 김정은이 직접 그런 살해한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지금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하나는 결국은 김정은의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김한솔이 있고 또 이모 같은 경우에는 위협까지는 아니라도 결국은 김정은을 수에다가 팽개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배신, 배반 이런 걸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로열 패밀리 일가죠. 그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죠. 과거에 김정은의 지시로 암살당한 김정남의 아들이죠. 김한솔 씨가 또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모습을 짧게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솔, 지금 미국에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은 본인을 배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겠군요.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고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들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미국 CNN의 보도에 의하면 보복의 그런 위협을 느끼고 특히 이번에 1급 비밀 적분권을 요구했던 김정은의 이전 사천에 말하여 하면 어머니가 보복의 위협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나중에 본인의 위협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망명가구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기 북한 딱 북한이라고 딱 우리가 특징 짓지 않더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의 역사라든가 또 잊어 조선 왕실 내부의 역사라든가 하면 항상 그 내부에서 핏줄들 간의 호상 간의 권력 쟁탈전이 정말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 내부의 권력 싸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해하면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조카죠 김한설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평양 안에도 그런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우리가 김정은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기 오른쪽에는 여동생 김여정이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는 아직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형 김정철. 제가 런던에 왔을 때 산발 4일 동안 같이 에스코트한 그런 김정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만 열고 나가면 또 누가 있는가 하면 고모 김경희가 있고 그 밑에 고모 김경진과 남편이 있고 또 삼촌인 김평일과 그의 가족 또 이미 사망했지만 김영일과 그의 가족. 뭐 이렇게 되면 자기 친형도 있고 또 문만 열고 나가면 삼촌들이 있고 또 이봉 누나들도 있어요. 김설성과 청성. 그건 자기 아버지와 다른 여성 사이에 태어난 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말 큰 패밀리를 관리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절대 권력인데 그들이 감히 이 권력을 넘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서 이번에 이슈가 된 김정은의 이모, 이모죠, 고용수. 그러면 왜 이모는 수위수에서 김정은을 키워주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느냐. 자유를 찾아서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98년도인데 그때 상황에서는 김정은이가 왕이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키워주고 있고 돌봐주고 있는 조카 김정은이 왕이 된다고 했으면 왜 고용수식이 미국으로 택했겠습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김정남, 바로 김정은의 이보경. 김정남이가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암살당한 김정남. 그렇죠. 그러니 그 김정은을 키워주고 있던 이모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권력 투쟁에서 자기네까지 그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잘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유명한 기자 아나필드하고 인터뷰했는데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왕인데 왜 그렇게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을 버리고 갔느냐.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로서는 자기들의 특권적 지위가 온화한 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군요. 예측을 잘못했죠. 아마 그때 정황 판단을 잘해서 김정은을 잘 뒷바라지했다면 그러면 지금 김정은한테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정은도 죽었고 생모인도 죽었고 그러면 자기를 아이때부터 키워준 그 이모 이상 있겠어요? 그런데 정황을 잘못 판단하고 미국으로 결국은 실제는 자유를, 목숨을 건지려고 간 일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CNN에 보도된 이종사촌이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모, 고용숙의 딸이기 되는 거겠죠. 그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필들을 딱 맞춰보면.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미국 CNN을 통해서 이런 공개가 되면 굉장히 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국방부도 이제 그 인물, 특정 인물에 대한 소재, 신호는 절대 밝히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1급 비밀 접근권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면서 결국은 행정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판결문을 읽어본 전문가들이 아, 이 사람으로 지금 추정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을 뿐 미국 정부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안 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친척들 혹시 그걸 관리를 하는 팀이 또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건 왜냐하면 항상 이 김 씨, 김정은의 로열 패밀리는 언제 어디서 또 갑자기 내일이라도 갑자기 TV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무엇인가 터뜨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조카들, 또 그 로열 패밀리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요, 삼촌인 김평일이라든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고모인 김경진과 그 자녀들, 이들은 직장도 없어요. 철저히 자택연금과 비슷한 이런 생활을 하고 외부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자유로운 생활이나 그런 여유가 없이 철저히 연금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최근에 CNN을 통해서 김정은의 이종 사촌이다, 사촌으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지금 밝혀지면서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정은 로열 패밀리, 글쎄요, 로열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이게 공화제 국가, 북한이라는 게 공화하고 공화제 국가인데 거기에서 권력 상춘부에 있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그 집안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지금 이건 뭐 공화제 국가의 지도부 집안이 아니라 이건 뭐 왕실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로열 패밀리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태용호 의원님 모시고 북한 내부, 특히 김정은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